안녕하세요 연근맙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족발 보쌈이랑 막국수 보쌈김치랑 순두부찌개 이렇게 먹어볼건데요 콜라 한잔먹고 먹어보죠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제가 원래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먹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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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는 정말 맛있어 뼈는 정말 맛있어 뼈는 뼈가 너무 맛있어 뼈는 정말 맛있어 고춧가루 눈이 들어간다는 맛 이 맛은 참기름이 엄청나요 아찔김밥이 더 좋아해요 너무 마음이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오징어가루가 더 맛있었어요 오징어가루가 더 맛있어요 오징어가루는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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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이 진짜 엄청 많이 쉬었어요 쌈을 넣는 거 좀 더 잘 안 먹어요 이제 3개가 들어가서 이제 10개가 더 먹어요 정말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2개가 더 먹어요 고맙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곰팡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다. 치즈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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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